이전 시간에 바디팟서 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third party middleware를 사용하는 걸 통해서 middleware에 좀 더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 글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그리고 글의 본문은 저는 제목은 express라고 하고요 그리고 본문은 express의 홈페이지에 있는 이 코드 있죠 저 내용을 그대로 다 전체 카피를 해갖고 이렇게 붙여넣기 할게요 데이터가 많죠? 그걸 저는 붙여넣기를 한 열 번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submit 하면 자,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거절했네요 자, 다시요 저 정도는 아니고 한 두 번 정도만 해볼까요? Submit 그럼 이제 express라는 글이 생성이 되죠 글의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저는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검사 버튼을 눌러서 네트워크 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여기 이 데이터가 지금 어느 정도 크기냐면 30KB예요 꽤 큰 편이에요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그 사람들이 30KB가 아니라 접속할 때마다 예를 들면 한 10메가씩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 간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담도 많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압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웹서버가 웹브라우저한테 응답할 때 그 데이터를 압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ZIP 아시죠?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로 압축을 해서 응답하면서 이 응답은 ZIP 방식으로 압축했으니까 그걸로 압축을 푸시면 돼요 라고 응답을 해주면 웹브라우저가 그것을 받아서 그 압축 방식에 따라서 그걸 해제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데이터를 전송할 때 압축된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이 압축을 하고 압축을 푸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축을 하고 푸는 것이 대체로 네트워크의 전송 비용보다 싸고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방식을 많이 써요 그럼 지금부터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압축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쉽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엔진에서 express-middle-well-compression 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클릭해볼까요? 여기 보니까 express-compression이라는 것이 나오네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npm install compression이라고 하라고 하네요 npm install compression save compression은 압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compression이 추가가 됐고요 여기 있는 걸 copy해서 이 모듈을 일단 가져옵니다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쭉 내려가 보니까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즉, 앱 use를 통해서 compression 이라고 하는 저 모듈을 호출하면 이 모듈 호출한 모습을 보니까 함수죠 쇠를 호출하면 제가 middleware를 리턴하도록 약속되어 있고 그 middleware가 앱 use를 통해서 장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여기 있는 bodypaster middleware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compression middleware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간 다음에 현재 데이터의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30.7KB란 말이죠 제가 이거를 강제로 리로드 할 때 윈도우는 Ctrl Shift 알파벳 R이고 맥은 Command Shift 알파벳 R을 누르면 캐시가 사라집니다 강제로 리로드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어때요? 4.5KB가 됐습니다 아까는 몇 KB? 30KB가 4.5KB가 되었어요 데이터의 양이 많고 접속하는 사용자가 많다면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을 갖게 되는지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요청을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리스폰스 헤더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content encoding gzi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컨텐츠는 gzip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압축되었다고 하고 압축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웹 브라우저는 그 데이터를 저 압축된 방식으로 해제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미들웨어, 환상적인 기능이죠? 미들웨어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이 만든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